권룩 2. 4. 21. 42. 상 만만 소형 보여 주세요. 20. 나 이럴 줄 알았어, 초코 선수 줄 알았어. 오올 거야, 오올.. 오올 거야! 3분테이블에서 보내는 한자입니다. 아유... 아우 그래요? 한국 테이블에서 보내는 한 잔입니다. 아우.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방금 이거? 비밀이야 비밀이야. 뭔 일이야 같이 해야 돼. 뭔 일이야 같이 해야 돼. 할게요. 비밀이야. 천사와 봐. 이거 두 번째로 해야 돼. 미안한데 이번에 같이 앉지 말고 다리에 올리지 말고 이렇게 서진다. 신에서 채우자. 다 같이 채우자. 아니 끝났어 이미 이거. 안 돼. 왜 이렇게 나와. 아 씨 못났지. 이렇게 찾아 안 와. 아이 씨. 세훈아. 네. 김준변. 네. 세훈아. 네. 세훈아. 세훈아. 네. 안 했어. 네 안 했어. 네 안 했어. 라나 공부했어. 이리 와. 라나 공부했어. 라나 공부했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세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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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만. 이리 와. 세훈아. 근데 왜 이거. 지키기. 디지털. 아. 디지털. 더럽다. 진짜. 세훈아. 두통으로. 당황해. 내가. 어후 깜짝이야 어후 깜짝이야 할아버지 인기가 엠씨 했으니까 한번 해 줘 왜 인기가 엠씨 한번 해 줘 인기가 염시었나요? 1위야. 엑소 이제 나갔어. 컴백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엑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. 네.